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살면서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자기 자랑에 빠져 살고, 상대방의 지적질을 하며 가르치려 듭니다. 상대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독한 적개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달려들 대사로 기어코 큰 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기분에 취해 들떠서 웃고 떠들고 하다가도 갑자기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슬퍼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극과 극을 오가는 통에 어디에 맞춰줘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어 곤혹스럽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자존심만 남은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인데, 의외로 자존심 하나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탈진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 하나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지부식간에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심과 자존감을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앞세우고 사는 것을 자기애를 발현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의부터 좀 내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뭐 둘 다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만, 반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감사할 일도 원망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자존심과 자존감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타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우스운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현실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서 괜한 독선과 오기가 나타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 첫 번째,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자기는 남들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자기 기분 따로 다 해놓고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상대방이 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상처받고 납빛을 받고 화를 크게 냅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 두 번째, 남을 까대고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을 낮추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을 헐뜨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은 우월하고 잘 살고 있고, 패션 감각이 있고, 자식 교육도 잘 시켰고, 가치관이 확실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우월한 자기가 상대방을 보기엔 너무너무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제를 해대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하다. 남들로부터 그 잘난 인생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점수를 좋게 받을 거라는 생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려운 마음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고 실제 모습을 숨기기 위한 포장을 해야 하니까 행동은 과장되고 오버하기 마련입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 네 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도대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외모, 실력, 자산, 건강, 자녀 문제 그리고 성격까지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은 면이 하나라도 있다면 질투심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갈아먹지 못해 아주 안달납니다.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 감정이 불안정하다. 대개 정상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은 반면 자존심만으로 버티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널뛰기를 합니다. 조울증 환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 양극성 장애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냥 우월감에 자신감이 커져서 기분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다가도 갑자기 내 곤두박질 쳐서 울어대기까지도 합니다. 또 이러다가 또 아주 멀쩡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돌아오기도 하죠.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감정이 아주 변암부쌍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자존심만 남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을 많이 세우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애정결핍의 한 증상으로 사랑과 관심,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경험입니다. 가정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비교당하고 학교에서 동년배들과 비교당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아 자신감도 잃고 자기에도 상실한 케이스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했을 때를 가정해보자고요. 세상 원망도 가득하고 직장을 잃은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감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누구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게 되면 자격지심이 확 올라오게 되는데 마치 풍선을 바늘로 찌를 때처럼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책, 응축되었던 그 감정이 애꿎은 그 누군가를 향해 빵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든 또 원인이 무엇이든 늘 사용하는 모든 잣대는 남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게 봐주며 존중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이렇게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평가에 신경쓰이면서도 정작 자신을 더 좋게 낮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자존감 높은 사람은 다르죠. 자존감은 모든 것의 잣대가 자신을 향해 있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삽니다. 그렇다 보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된다. 자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남의 시선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평가는 필요 없죠.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맞춰서 뭔가를 이루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만족되지 않겠어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잣대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인생에서 다양성이 더 많아지고 가득할수록 세상은 더 재밌는 곳이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아버리려는 그 헛된 노력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택해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자신의 기대감에 충실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과 대화를 많이 하고 내 마음 속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기대나 바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실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네 번째 둥글둥글해져야 한다.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면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해도 그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쁜 소리에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습관을 들이면 뾰족뾰족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그 마음도 점점 둥글둥글해집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다섯 번째 쉽게 화내지 않는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화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대반입니다. 화내면 해결은 되지 않고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교수인 오은영 박사는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15초만 참으라고 이뤄줍니다. 욱할 때 대뇌 상태에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 욱할 때 치솟는 도파민을 한 단계 낮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15초라는 거예요. 이 15초를 확보하면 자신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적개심을 보이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 마지막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움츠려 있다 보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괜히 추측하고 억측해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상에서 결국 싸움으로 번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을 다칠 일도 없고 남 눈치 볼 일도 없고 또 맞서 대거리를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순해집니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높아져서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때가 있었어요. 20년도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아주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미안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니 설사 어려운 때가 또 오더라도 자신을 해치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하루를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